아유, 어머니도 그냥 토라지시고. 할머니. 응? 할머니. 응? 괜찮아? 응. 많이 아파? 조금만 아파. 할머니, 약 먹어야지. 내가 까줄게. 착해라. 오오오. 어머. 진짜 땄어? 어머, 어머. 자. 어머, 네가 이걸 열었어? 세상에. 아이고, 아이고. 맛있다. 쓰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아. 딱 나오시겠네, 지금. 기분 좀 풀렸어? 예술이 보고. 아유, 저 집은 예술이가 있어서. 분위기가 그냥 많아. 다행이야. 아유. 향수 푹 주무시고 나면 개운하실 거예요. 할머니, 아프지 마. 아유, 아프지 마. 아프지 마. 아프지 마. 아프지 마. 아프지 마. 예술아. 할머니 괜찮으셔? 어저께 할머니가. 내 아빠 생일이라고 엄청나게 물건 많이 사고. 먹을 것도 사고. 그래서 그런데. 그래서 더 속상해하는 것 같아. 장 보셨어? 응. 요리하신다고? 응. 잡지 하신다고 그랬네. 이것저것. 다 준비하셨네. 어머님, 생일상 그사기 차례. 아이고, 아이고. 저 고기하고 가이드까지 하려고 다 준비해놨네, 세상에. 고기하고 가이드까지. 아이고, 이런. 진짜 사셨네. 자식이 뭔지. 그러니까. 안녕하십니까